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.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. 이번 시간에는 감히 며느리 따위가 자기를 제꼈다며 도저히 용서가 안된다는 그런 할매들 데리고 왔습니다. 그럼 봅시다. 제목 남편이랑 저랑 여행을 좀 다녀왔는데요. 그걸 왜 미리 보고를 안했냐? 이러면서 개 난리치는 미친 시어머니와 시누이. 억울하니? 그럼 니들도 가라 니들도. 뭔지? 아니 여행갈 때 시댁에 보고를 해야 됩니까? 제목 그대로에요. 저희 부부끼리 여행을 좀 다녀왔는데 시모랑 시누이라는 사람들이 왜 보고를 안하고 갔냐며 미친 개소리를 해대길래 어처구니가 없어 글 써봅니다. 저희 부부요. 맞벌이고 둘 다 워낙 바쁜 직종이라 이번 휴가 진짜 겨우 맞춰가지고 그것도 딱 3일. 그 짧은 기간 여행을 좀 다녀왔거든요. 그렇다고 어디 저말리 해외여행도 아니고 그냥 국내요. 그리고 그렇게 가면서 돌아다니면서 지역 특산물들 있죠? 좋은 거 그거 몇 개 사가지고 저희 시댁이랑 친정에 맛 좀 보시라고 전했는데 이게 실수였나 봅니다. 일단 저희 엄마의 경우 아이고 너희가 뭔 돈이 있다고 이런 걸 다 보내냐? 그냥 너희들 좋은 거 사 먹지. 뭐 한다고 우리까지 신경을 쓰냐? 이러면서 당신 사위한테 너무 고맙다고 잘 먹겠다고 딸인 저 몰래 사위 계좌로 용돈까지 보내주셨고요. 그런 반면 저희 시모는 진짜 와 정말 상상도 못했던 반응을 보입니다. 근데 너희들 여행 간다는 말은 왜 안 했냐? 이러면서 서운하다도 아니고 그냥 대뜸 화를 냅니다. 믿기 힘드실 텐데 그때 제가 들었던 말 그대로 읊어보면 이래요. 아이고 그래 요새 젊은 것들 다 지들 잘난 맛을 산다지만 그래도 우리한테 그러는 거 아니다. 이것들이 지 혼자 태어나고 지 혼자 자란 줄 아네. 이 괘씸한 것들. 아이씨 진짜 욕 나올 뻔했네. 아니 지금 이게 이런 미친 소리까지 나올 일이냐고요. 휴가 가는 거 저희 엄마도 전혀 몰랐어요. 왜 말 안 했으니까. 양쪽 모두 말을 안 했는데 반응이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? 거기다 특산물 보낸 거 고맙다는 소리도 못 들었어요. 아니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철부지 어린애들도 아니고 벌써 30대 중반이 넘어가는 사람들입니다. 35 넘었다고요. 게다가 무슨 몰래 한 서너 달 해외로 내뺀 것도 아니고 말이야. 꼴랑 사흘이야. 국내 여행 다녀온 게 이게 그렇게 되역죄예요? 이때 저희 남편도 마음 단단히 상하고 또 저랑 저희 엄마 보기 부끄러웠는지 오는 연락 다 쌩가요. 그리고 저한테도 그냥 쌩까랍니다. 신경 꺼버리래요. 그런데 시모는 지금도 계속 나는 지금 새 사람한테 너무 실망했다. 이러고 있어요. 그리고 이런 시모보다 더 미친 시누이 남편 누나입니다. 나이 마흔에 결혼도 안 했으면서 아니 못했지. 어쨌든 저한테 전화를 하더니 야 올케 내가 인생 선배로서 너한테 충고 하나만 하겠는데 어른들한테는 알아서 수기줄도 알아야 되는 거야. 우리 엄마 아빠는 말이지. 예의를 제일 중요시하는 분들이라고. 그러니 너 지금이라도 죄송하다 하고 좀 풀어드려. 이 지랄. 아니 이것들이 진짜 미친 건가? 순간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니요. 난 그딴 거 하기 싫으니까 그냥 형님이 풀어주세요. 이러고 끊긴 했는데 아직도 분이 안 풀려요. 아니 도대체 이게 뭔 경우야? 왜 보고를 하라는 거야? 이유가 뭘까요?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. 댓글 1번. 이게요. 원래 그런 거예요. 아직 새댁이라 그런 걸 몰랐나 봅니다. 일단 엄마의 경우 아이고 우리 딸이랑 사위 즐거운 시간 보내다 왔구나 이거고 시모는 이것들이 나는 안 데려가고 저거들끼리 쳐 놀다가 와. 괘씸한 것들. 이거지요. 그러니까 앞으로 어딜 가든 절대 티내지 마세요. 아시겠죠? 댓글. 말도 안 되는 소리. 우리나라 엄마들. 그럼 뭐 딸 있는 사람들은 딸만 있고 아들 있는 사람은 아들만 있나? 어? 친정 엄마가 되는 경우도 있고 시모가 되는 경우도 있고 둘 다 해당이 되는 경우도 있는 건데 이게 뭔 말장난이요. 그럼 뭐 한 사람이 자기 딸한테는 이렇게 하고 또 반대로 며느리한테는 저렇게 한다 이건가? 그럼 당신네들 친정도 누군가한테는 시월드네. 그냥 이거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. 이 못된 아줌마들아. 2번. 아니요. 저희 엄마도 사위랑 며느리 다 있는 사람인데요. 딸인 저를 대하는 친정 엄마의 마음. 그리고 며느리를 대하는 시모의 마음은 다르다고 엄마 본인 입으로 말을 했습니다. 그래서 혹시라도 자기 며느리한테 말 실수라도 할까 싶어 더 조심하고 예의 지키려고 그냥 일부러 거리두고 산대요. 세상에 딸같은 며느리는 절대 없다고 했습니다. 우리 엄마가. 엄마 친구들도 그랬고. 3번. 맞아요. 우리 엄마도 오빠랑 저 시집장가 보낼 때 느낌이 완전 다르다고 하더라고요. 자기도 놀랐대요. 그리고 대하는 것도 조금씩 다르고 또 그런 티를 안 내려고 며느리한테 조심조심하고 그냥 일부러 대면 대면 지내려 노력한대요. 2번. 에이거 이 쓴이 눈치가 참 않네. 이거는 보고를 안 해서 저러는 게 아니잖아요. 어머님 저희 이번에 여행 갈 건데 같이 가실래요? 이렇게 물어봐주질 않아서 속이 뒤집힌 겁니다. 안 데려갔다는 거지. 내가 원래 아들이랑 며느리랑 다같이 여행이 가고 싶었는데 내가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같이 갔을 텐데 이 썩을 것들이 나 몰래 간 이 괘씸한 것들. 이거 아니냐고요. 3번. 아니 저 할머니는 왜 새 사람한테 실망을 하는 걸까? 자기가 낳고 자기가 키운 혼사람한테 실망해야 그게 맞는 거 아닌가? 4번. 이거요. 저도 겪었던 일입니다. 평소에는 그냥 어디 간다 가면 간다 말을 하고 다녔는데 딱 한 번이죠. 출발 하루 전 급히 정해진 여행이었어요. 저희 남편 저 둘 다 워낙 정신이 없어가지고 일단 출발부터 하고 공항에 도착을 한 뒤 저희 여행 갑니다. 이렇게 톡을 보냈더니 화를 내는 거야. 좀 그랬지만 어쨌든 좀 달래줘야지 싶어서 제가 전화를 걸었거든요. 그랬더니 헐 이 할머니가 엉엉 울면서 자기를 무시했다고 난리를 치네. 어찌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너희들끼리 갈 수가 있냐? 진짜 지금 생각에도 개빡친. 여하튼 이날 이후 어딜 가든 절대 말 안 하고 우리끼리 몰래 갑니다. 5번 아니 이 미친 시험애들은 어디 뭐 똑같은 학원이라도 다니는 건가? 우리도 그래요. 작년에 제주도 놀러 갔다가 진짜 큰 맘 먹고 갈치 있죠. 엄청 큰 거 2kg 넘는 거 그걸 양가에 보냈거든 여행 중에 그러더니 엄마는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보냈냐? 이 비싼 걸 그냥 니들 돈 사 먹지 말은 이렇게 했지만 엄청 좋아하셨고요. 시모는 너희들 육지에 올라오면 당장 이 집부터 들러라. 이랄지. 예? 아니 어머님 왜 그러세요? 이랬더니 막 버럭버럭 너희들끼리 놀러라. 이 썩을 걷더라. 어쩌고 저쩌고 얼마나 고함을 지르는지 제대로 들지도 않아요. 소리가 깨져가지고 결국 옆에서 완전 빡친 우리 신랑이 포네가 되고 엄청 큰 목소리로 자기야 앞으로는 우리 집에 아무것도 보내지 말고 그냥 장모님만 챙겨드리자 이런 시댁 챙겨줘도 실제로 했던 말이에요. 얼마나 화가 나면 자기 엄마한테 욕을 했다니까. 아 미치겠다 진짜. 두 번째 사연입니다. 원지. 친정엄마랑 저랑 여행 다녀왔는데 시어머니한테 혼났어요. 결혼 1년 6개월 차 20대 후반 세대기입니다. 참고로 시부모님은 50대 후반이에요. 젊은 분들이죠. 다름이 아니고 제가 최근에 저희 엄마랑 강원도로 둘이 여행을 좀 다녀왔는데요. 이걸 가지고 시무가 뭐라 뭐라 하는 게 나 도저히 이해가 안 돼. 이렇게 글 써봅니다. 일단 결혼하고 처음 1년은 시댁을 자주 갔었어요.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좋다고 쫄래쫄래 다녔는데 갈 때마다 자꾸 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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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라는 겁니다. 너무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때부터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남편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. 이건 아니다. 너무 자주 뵙는 것 같다. 좀 자제하자. 우리만의 시간이 필요해. 당신이 좀 둘러서 좋게 말을 해라. 했고 또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저희 시무는 포기를 모르고 더 큰 집착을 보여왔어요. 그래서 얼마나 자주 봐야 했었냐고요? 두 달에 열 번을 넘게 봤는데도 그럼에도 부족하다 난리치고 이러니 말 다 했죠. 두 달에 열 번이면 주에 한 번 이상이네요. 최소. 진짜 별의별 상상도 못한 이유까지 다 만들어서 보자고 하는데 너무 지쳐서 다음에 봅시다 어머님 이랬더니 저희 집으로 찾아와요. 그렇게 억지로 최근 3개월 정도 겨우겨우 안 보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됐거든요. 그랬는데 밥 먹다가 남편이 잠깐 화장실 간 사이 갑자기 시모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나 너한테 서운하다. 아니 우리한테 왜 그러냐? 이러면서 막 뭐라 뭐라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시아버지도 그래요. 옆에서 고개 끄덕끄덕끄덕하고 아니 뭘 했는데 우리가. 그래요. 그래 차라리 잘됐다 싶어가지고 그냥 다 이야기했어요. 어머님 솔직히 우리 너무 자주 보는 것 같아요. 나 싫어요. 성향이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. 우리 집은 이런 게 없거든요. 그냥 1년에 딱 한 번만 봐도 다들 사이가 너무 좋아요. 이거는 그냥 두 집안이 다른 거니까 우리들 입장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이랬더니 시모가. 아니 우리가 가족이 된 지 벌써 2년이 다 돼가는데 이래가지고 도대체 언제 친해질 거냐? 이게 가족이냐? 그리고 너 니네 엄마랑 강원도에 놀러 갔었다며 지금 혹시 너희 엄마랑 나랑 차별하는 거냐? 등등 어쩌고 저쩌고 와 일단 이 강원도 소리에 진짜 기가 막혀가지고 예? 아니 그럼 어머니도 꽁꽁 씨랑 다녀오세요 강원도 이랬더니 아니 내가 너를 딸처럼 사랑하는데 네가 나한테 이러도 되냐? 나 진짜 실망이다. 어쩌고 저쩌고 막 울 소리하더니 마지막에 그래 됐다. 너는 너희 엄마랑 사이가 그렇게 좋으니까 오늘 있었던 일도 너희 엄마한테 가서 꼭 전해라. 이러길래 네 꼭 전하겠습니다. 이러고 그냥 나와버렸어요. 뒤따라 오던 신랑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지만 야 됐으니까 나 말고 너희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. 이러고 치웠어요. 그리고 지난 며칠 동안 계속 드는 생각. 우선 제 앞에서 너희 엄마 너희 엄마 너네 엄마 이 소리 너무 열받고 그리고 아니 딸이 엄마랑 여행 가는 게 뭐 어때서 미친 거 아니야? 아 또 있네요. 평소에는 제 이름을 불렀거든요. 이 할매가. 꽁꽁아 이렇게 해요. 근데 그때는 이름도 부르기 싫었는지 밥 먹을 때 내내 계속 남편한테 야 쟤한테 뭐 좀 줘라. 쟤한테 뭐 좀 줘라. 이러면서 계속 끝까지 쟤 쟤 쟤 쟤. 이러더라고요. 결혼하고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. 나 너무 화가 나는데 이거 어쩌죠? 그냥 여기서 연 끊고 아예 안 보는 게 정답일까요? 물론 그렇게 해도 화가 나고 그리고 제가 받은 상처는 어쩝니까? 우리 엄마 욕한 거. 인생 선배님들 부디 많은 좋은 부탁드립니다. 댓글 1반. 일단 남편한테 모든 걸 다 알리고 시모 말처럼 그냥 친정에 가서 니네 엄마라고 했던 거 이거 꼭 말씀드리세요. 또 이번 추석부터는 각자 알아서 챙기자 하고 아니 이번 기회에 제대로 연 끊어버리고 미친 시모한테 제대로 사과받을 때까지 가지 마세요. 그럼 돼요. 누가 아쉬운지 한번 두고 보자고. 2번. 이따구로 하면 앞으로 다시는 볼 일 없다고 해야죠. 지 필요할 때는 사랑하니 딸이니 어쩌니 가족이고 개소리하다가 또 개소리할 땐 남이고 3번. 딸 같다. 사랑했는데 실망이다. 이게 뭔 개소리래요. 정작 진짜로 사랑하는 지새끼한테는 요구 하나 안 하면서 왜 자꾸 남의 자식한테 바라는 거야. 하여튼 시팅 4번. 사랑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. 이 할매가. 감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엄마랑 비벼 돌았어? 어따 들이대? 5번. 아니 그러게. 지도 지새끼랑 가면 되는 거 아닌가? 역시 쫄기 하나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. 그런 거지? 6번. 일단 다른 것도 다 그지 같지만 뭐요? 니네 엄마 미친 거 아니야. 만약 내 시모가 내 본원 앞에서 저딴 소리 했으면 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쌍욕 박았어. 그리고 이혼을 하든 아니면 그냥 평생 죽을 때까지 안 볼 거야. 7번. 일단 이거 친정에 다 이야기하세요. 쓰니 엄마와 아빠가 사위를 앞에다 앉혀놓고 아니 내 딸이 나랑 여행 간 걸로 일단 소리를 왜 들어야 되나? 아니 내 딸이 죄인이냐? 니네 엄마가 상전이야? 남편이라는 게 중간에서 그따위로밖에 못하냐? 딱 이렇게 그냥 똑같이 해줘야 돼요. 얼른 고고. 이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. 일단 그 바탕이 천성이 못돼 처먹은 거 그리고 착한 사람 이렇게 나뉘는 거고 또 하나 굳이 다른 이유를 하나 꼽아보자면 이거죠. 이 사연 기준으로 쓰니의 어머니, 친정엄마는 내 자식이 결혼했으니까 새로운 가정을 일고 왔다. 우리와는 완전 별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쓰니의 시모는 우리 집에 이제 며느리가 들어왔다. 즉 자기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다 생각하는 겁니다. 절대 다른 가정, 또 하나의 가정이라는 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. 너무나 당당하게. 한마디로 뭐냐면 미친 거다. 좀 정신 좀 차립시다. 감사합니다.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